안녕하세요. 우리 시대고시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 1강입니다. 제가 OT 강의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테니 꼭 한번 봐주세요 했던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더욱 긴장됩니다. 그냥 평상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1강은 항상 오랜 경력을 가진 강사들도 가장 부담이 되는 강의예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NG를 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릴릭스 하려고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제목을 먼저 보실 거고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족보, 핵심 주제 이 시간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를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 보시면 1-1입니다. 우리나라의 위치와 영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그 지구상의 위치 어디쯤인지, 우리의 영역은 얼마큼인지 이거 이거 하실 거고요. 족보가요. 위치의 종류, 우리나라의 위치, 그리고 우리나라 영역, 영토, 영공, 영해 있죠. 그 점, 또 배타적 경제 수역, 독도까지 해서 5개의 엄선에서 준비된 핵심 주제. 필기하세요. 옆에 공간 있죠. 탁 체크하시고 필기하시고 저랑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1단원이 지금 이제 10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5단원까지가 지리 파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가장 기본 지식을 쌓는 시간입니다. 1단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지 다음 다음 또 이렇게 단원들, 기후 나오고 지형 나오고 할 텐데 잘 알 수 있으시겠죠. 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위치의 종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또 관계적 위치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쉽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적 위치는 말 그대로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수치, 숫자로. 개인마다, 집집마다 자기 집 주소가 있죠. 어디 서울시, 대치동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을 지구에 주소가 있습니다. 경선과 위도, 경선, 위선, 경도, 위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수치로 표현하는 우리가 수리적 위치라고 합니다. 이따가 예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는 지리적 위치는요. 대륙과 해양을 언급하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위치 갈 때 하시겠지만 한국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으며 타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지리적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적 위치는 주변국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적 위치예요. 그래서 위치 표현할 때는 세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수리적 위치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시면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경도와 위도. 경도와 위도로 표현한다. 자 그럼 이제 막히시죠. 과학이 약간 나옵니다. 과학이. 이게 지금 사회인데도 여기다가 제가 지구를 그리겠습니다. 어우 예. 동그랗죠? 적도를 그리고요. 적도. 우리 가로선 있죠? 가로선. 우리 지금 적도 기준으로 위를 북반구, 밑을 남반구라 하고요. 지구본 딱 보셔도 가로선이 쫙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거를 위도라고 합니다. 위도. 위선. 두 가지 표현 쓰는데 우리 여기서는 그냥 위도 하겠습니다. 위도. 또 세로선도 쫙 그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경선. 경선. 위, 경도. 경도 하겠습니다. 경도. 헷갈리셔요? 위도, 경도 하세요. 그냥. 경도와 위도로 표현이 되는 게 이 위치라는 건데 우리 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선이 있어요. 적도가. 그래서 30도, 60도, 90도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또 숫자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적도, 이 부분을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도예요. 경도, 세로선에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걸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제적에 예전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개척하던 시절 열강들, 강대국들이 모여서 세로선의 기준점을 어디다 결정할 것이냐라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 영국이 가장 잘 나가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리니트 천문대회를 기준으로 지구의 세로선을 결정짓자 해서 나온 선이 여기 영도고요. 이 선 이름이 본초자오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 기준으로 이제 이 경도가 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열대, 또 우리 여기 온대, 한대 이런 식으로 어떤 열대냐 온대냐 어떤 계절을 결정쳐주죠. 위도가. 그렇죠? 이게 쉬워요. 그런데 이 세로선은 시간을 또 결정쳐줍니다. 여러분 또 시간 계산하는 거 살짝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경도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자, 우리 이쪽이 웨스트, 이쪽이 이스트, 동쪽이고요. 영국이 여기 영국을 이쪽에다가 할게요. 이 정도, 이 정도. 영도라고 하겠습니다. 영도. 우리 지금 영도에서부터 180도까지 있는 거죠. 360도가 이렇게 경선이 막 커집니다. 그런데 한국이 한 135도 정도에 위치합니다. 동경 135도입니다. 동경 135도. 그러면 경선이 어떻게 시간을 결정 짓습니까? 라고 하실 텐데 영국이 항상 시간의 기준이에요. 영국이 0시면요. 영국이 해가 먼저 뜹니까? 아니면 한국이 먼저 해가 뜹니까? 영국이 서양인데? 당연히 한국이겠죠. 그래서 한국 시간이 더 빠릅니다. 빨라요. 그러면 얼마나 빠를까요? 몇 시간? 9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9시간인지 아십니까? 할 텐데요. 지구 자정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과학인데 해야 됩니다. 지구는 하루 동안 한 바퀴 도잖아요.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에 15도씩 움직입니다. 한 시간에 살짝 15도. 살짝 15도. 이렇게 움직여요. 15도씩. 그렇기 때문에 지금 0도에서 135도면 몇 시간이 걸렸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135 나누기. 지금 뭐 여기를 9 하면 15. 죄송합니다. 15죠. 15 하면 9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선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영국보다는 9시간이 빠릅니다. 해가 먼저 뜨기 때문에 9시간 차가 나지만 9시간이 빠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경선은 제가 지금 여기 시간을 구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경선은 시간대를 결정져주는 수리적 위치다라고 아셔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약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수리적 위치, 경도는 시간대 결정 그리고 위도는 어떤 냉온다라든가 아니면 계절이라든가 아니면 농사 방식 농사 방식 같은 것들은 영향을 주고 있다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휘적 위치는 이거는 뭐와 뭐로 표현한다고요?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합니다. 대륙과 해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다 북방구죠? 북방구 쪽에 이렇게 많은 대륙들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원래 더 잘 그립니다. 공간의 협소에서 유라시아 대륙, 유라시아 대륙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동쪽 끝에 극동 아시아라고 하죠. 동쪽 끝에 있고 이쪽이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지리적 위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제에서도 대륙과 해양 등을 언급하면서 표현하는 것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대륙적 위치라든가 또 해양적 위치를 표현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 혹은 중간적 위치하고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의 중간, 위치인가를 또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간적 위치보다는 이 두 가지 위치 방법, 표현 방법만 아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계적 위치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주변국과 관계 이거 이렇게 적을게요. 주변국과의 관계를 언급한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나라 위치를 하시게 되면 관계적 위치 자세하게 하십니다. 광복 전에는 어땠고, 광복 후에는 또 어땠고 해가지고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이렇게 언급이 되면 이거는 관계적 위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 표현 방법, 위치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하셨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위치 세 가지를 자세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위치, 추리적 위치하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위치합니다. 온대기우죠. 그렇죠? 그래서 북위라고 해야 돼요. 남위가 아니고요. 북반구, 중위도 합친말, 약칭이 북위예요. 그래서 북위, 여기다 적을게요. 북위, 30 몇 도? 3에서 43도입니다. 33에서 43이고요. 동경은 135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시 이쪽으로 오시면 이 정도가 북위, 33에서 43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도가 지금, 이 정도가 135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리적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 몇 가지, 33, 43 이런 숫자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일종의 대한민국의 주소죠. 주소. 그렇죠? 그래서 북이 지금 가장 중앙 위도하고 나옵니다. 가장 중간 지점, 또 가장 중간 경도, 경도, 경도 새로 오죠. 그렇죠? 언급해 주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장 중앙 위도가 북위 38도에 해당하는 개성과 양양이 가장 중간 정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상에서 가장 중간 지점, 개성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 위도와 일치하게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슷한 위치겠죠. 그렇죠? 위도상으로, 가로상으로 해당 국가가 터키, 터키 혹은 미국, 혹은 일본, 또 그리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교재로는 확인해 보기 힘들잖아요. 교과서나 아니면 갖고 계신 지도를 펼치신 다음에 나중에 정말 위도가 비슷한 지점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더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요.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도에도 가장 중앙, 중앙 경도가 있습니다. 127도예요. 127.5도인데 그 지점이 바로 함흥, 대전, 순천 이 지점이 중앙 경도에 들어갑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경도선, 경도에 위치하는 국가가 호주, 호주라든가 또는 필리핀, 필리핀 정도가 한국과 거의 일치하는 경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응육해 볼 수가 있어요. 같은 경도 때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는 시간이 비슷하고요. 그렇죠? 시간이 비슷하고 시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일본에 갔다 와서 어떤 친구가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이런 말을 하죠. 아, 너무 시차가 나서 힘들어. 그 친구 지금 사회 공부 안 한 겁니다. 일본과 한국은 시차가 안 납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쓰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표준시요. 표준시. 지금 사실은 135도에 해당하는 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35도는 영국으로부터 한 9시간 차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중앙 경도인 127도,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127.5도의 시간대를 써야지 사실은 가장 바른 시간대를 쓰는 건데 그럼 왜 135도를 쓰고 있느냐? 왜? 그럼 일본하고, 일본하고 같습니다. 일본의 표준시예요, 저게. 표준 경선이고요. 그런데 왜 한국이 저걸 쓰느냐 하실 텐데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127도를 썼다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135도를 썼다가 다시 한 번 또 127도를 썼다가 다시 1961년, 그러니까 광복한 후에는 127을 썼죠. 썼는데 다시 또 1961년 박정희 정부 때는 135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보시면 복잡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앞이죠. 127이면 한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요. 30분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135도를 만약에 쓰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니고 쓰고 있는데 이래버리면 1번보다 약 30분이 늦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오 12시는 사실은 11시 30분인 건데 우리가 지금 1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30분의 차가 발생한다는 거 그냥 흥미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대로 가야 된다면 127도 표준 경선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한 나라들이 미국이라든가 그렇죠. 위도가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그리스라든가 터키가 해당이겠죠. 물론 그런데 국토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기후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런 국가들 다 온대기후에 대표적으로 온대기후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응용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중앙위도, 중앙경도, 그리고 표준시 기준 해서 우리가 지금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보다 9시간 빠르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지리적 위치는 사실 아까 여기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할게요. 그런데 유라시아, 유라시아 대륙, 동쪽이며 태평양, 테만 쓸게요. 공간상 태평양에 접해 있다 해서 오른쪽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여기 지금 적을 게 많았는데 다 못 적었어요. 같이 교재 보려고요. 첫 번째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위치하는 반도 국가입니다. 반도라는 표현은 대륙으로부터 이렇게 튀어나온 땅이라는 뜻입니다. 한국과 유사한 반도 국가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도 장화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반도 국가라고 말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이런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또 계절풍 기후를 보여줘요. 계절풍 아시죠? 겨울에는 북서 계절풍, 여름에는 남동 계절풍 해가지고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여기다 표현을 해드리면 이게 한국이면 겨울에는 이렇게 불어오고요. 북서니까, 여름에는 남동이니까 이렇게 봅니다. 이런 식으로 계절풍 기후를 보이며 또한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산면이 바단대요 하실 텐데 그래도 대륙에 붙어 있다 보니까 대륙성 기후의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참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이렇게 좀 모르실 텐데 대륙성 기후는 정말 말 그대로 육지, 대륙에 영향을 받는 기후입니다. 가장 비열이 큰 물인 거 아십니까? 과학도 나옵니다. 온도에 민감하지 않다. 물이 그렇고요. 흙, 땅 이거는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한국이 연교차가 큰, 온도에 민감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에 속해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기억 부분 하셨고 니은에서 해양성 기후도 약간 보인다. 그래서 대륙성과 해양성이 같이 보이는 점의적 성격 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다 보인다.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대륙 수력과 해양 수력이 각축장이었다 하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이런 수력들이 이렇게 만나는 각축장이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 이거는 상대적 위치라고도 하는데 이 시기마다, 시대마다 이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위치입니다. 참고로 우리 수리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고 하죠. 변하지 않고요. 우리 관계적 위치는 좀 관계에 따라 변화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 위치라고 말을 하는데 광복 이전에, 이건 이렇게 할게요. 중국, 일본, 미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위치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광복 이전에는 대륙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이 이런 표현, 관계적 위치고요. 광복 후에는 남북 분단으로 북쪽은 공산이, 남쪽은 자유가 각각 대립했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현재는, 현재 굉장히 좋아요. 유라시아 대륙과에 있기 때문에, 끝에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대륙 진출과 해안 진출에, 해안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표현들, 다 관계적 위치에 해당하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위치를 모두 보셨습니다. 그래서 위치 이제 끝내셨으니까, 이제는 영역을 하셔야 돼요. 영역. 우리나라의 영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영토, 영해, 영공하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는 말 그대로 우리의 국토입니다. 국토. 그래서 우리 국가의 주권, 주인인 권리가, 그렇죠? 이 국가의 주인인 권리가 미치는 지표상 땅, 그렇죠? 땅의 범위를 영토라고 합니다. 영토, 혹은 국토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영토에 대한, 혹은 국토에 대한 전통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적는 거는 주로, 뒤에 문제 풀 때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간혹 앞에 내용 정리는 없고, 뒤에 문제가 나와버리면, 이제 앞부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문제 풀자고, 이제 약간 당황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것까지 제가 다, 뒤에 문제까지 다 분석하고, 앞에 지금 내용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거는 전통적 의미를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으로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입니다. 바다. 바다고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기선으로부터 12해리. 그러면 또 해리는 뭡니까? 할 텐데, 1해리가 1850m입니다. 1850m니까 12해리면 곱하기 12 하시면, 어디까지가 우리의 바다다, 우리 거다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렇죠? 영공은요. 말 그대로 하늘. 우리의 하늘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주권이 미치는 하늘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대기권까지를 우리의 영공으로 봅니다. 영공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 판사를 안 했지만, 보시다시피 표 나오죠? 표, 영역의 의미하고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통적 의미는 하셨고요. 지금 경제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안 하셨어요. 이게 뭔데요? 이게 지금 다 국토의 의미. 뒤에 문제 풀 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나머지는 표. 표 지금. 교재 표보고 같이 가실게요. 표 보시면 생산 공간. 우리 국토가요. 우리 국민에게는 어떤 공간? 생산 공간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이래버리면 국토의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경제적 의미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또한 국민의 일상적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이거는 현대적 의미입니다. 국토에 대한 현대적 의미입니다. 의미를 이렇게 학자들이 나눠놨어요. 어떤 분야의 의미, 무슨 분야의 의미.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는 민족 고유 역사 및 민족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 하면 문화적 의미입니다. 국토에 대한 문화적 의미까지 해서. 이거 뒤에 문제 풀 때 나오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책이 안 나오는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봤으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영역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가장 메인입니다. 이거 모르면 문제에 못 맞추십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을 하실 건데. 자, 우리나라의 영역.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영토 가겠습니다. 영토보다도 더 중요한 거. 지금 여기겠죠? 영해. 그렇죠? 100%입니다. 영토부터 가겠습니다.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섬들을 말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속 섬이 3,358개래요.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 2,876개가 무인도랍니다. 무인도, 무인도. 어쨌든 한반도 영토와 그 섬들까지를 우리 영토로 봅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갑니다. 아시면 됩니다. 22만 3,34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 영토, 사이즈를 가진 나라를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나오죠. 포로투칼. 뉴질랜드, 죄송합니다. 뉴질랜드 혹은 영국과 전체 남북한 합쳤을 때 영토가 사이즈가 비슷하고 남한만은 봤을 때는 지금 10만 210제곱킬로미터 해가지고 포로투칼, 헝가리오와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그리고 서해안 쪽이 지금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이다 보니까 조금씩 영토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씩.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동서보다 남북 간의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남북 차이가 좀 더 큽니다. 어떤 생활이라든가 기후적인 게 남북 간 차이가 크다. 여기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요. 겁먹지 마시고요. 영해가 이제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요. 제일 먼저 기본은 저조선에서 12해리까지를 우리나라 영해, 우리나라 바다로 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모르시죠? 저조선은요. 우리 바다가 밀물도 있고 쌀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물 다 빠지고, 물 다 빠진 기준선이 있어야 되니까 다 빠지고 나서 이제 가장, 그러니까 물이 가장 낮아진 지점이죠. 그러니까 육지 나오는 거예요. 육지서부터, 빠진 상태에서 육지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의 바다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은. 그런데 이제 그 선을 그었는데요. 선을 그어주는데, 동해,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통상기선을 씁니다. 여기다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조선, 여기서는 지금 표현해드리기 어렵지만,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우리의 영해입니다. 울릉도도 이렇게 하고요. 독도도 이렇게 하고요. 제주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셨죠? 그런데 서해의 한하고 남해의 한쪽은 섬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 섬을 좀 표현을 해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천여 개 섬이 있다고. 이쪽 빼고 이렇게. 그래서 이 선, 여기는 통상기선인데, 여기는 이렇게 바깥으로 가장 빠져있는 섬들을 연결해줘야 돼요. 연결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선은 직선기선이랍니다. 직선기선. 그래서 서해안과 남해안의 영해를 표시할 때는 직선기선을. 나머지 네 곳은 통상기선을 표시를 하는데, 다 마찬가지로 12해리입니다. 12해리까지입니다. 단, 대한해업은 일본과 가장 가까이 있죠. 요즘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한우수 없이 12해를 다 못쓰입니다. 못쓰기 때문에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삼해리까지를 우리나라의 영해로 들어갑니다. 봐줍니다. 아셨죠? 그렇죠?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이 그림으로 한번 다시 표현을 해드리면,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육지입니다. 육지고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밀물, 썰물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잠겼다가 나왔다가, 잠겼다가 나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를 지금 기준선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 육지 쪽을 영토로 보고요. 그다음에 영해는, 제가 말씀드렸죠? 12해리라고? 12해리. 여기,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에 들어갑니다. 영해. 그렇죠?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머지 지점들은, 공해는 함께 사용하는 바다가 공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공해에서도, 공해에서도 지금 여기 200해리, 200해리.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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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200해리. 그런데 여기 있으면 12해리를 빼야 돼요. 여기 있으면 12해리니까, 200해리 중에서도 12해리를 뺀 188해리. 여기 지점을,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거요. 제가 이따가 다시 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영해는 아닙니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경제활동. 이 바다를 통한 어업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개발이라든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선박이요. 우리 영해를 지나갈 땐 당연히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갈 때는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외국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경제활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제 어떤 경제 권리가 있는 바다가, 바다가 이 이자트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공을 지금 남겨두고 계신데, 영공이 제일 쉬워요. 영토와 영해의 딱 그 직선 위로 봤을 때, 대기권까지가 영공이고요.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공공이죠. 공공. 그래서 비행기도요. 비행기도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공공은 다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늘이 되겠죠. 하늘이.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이게요. 예, 이래요. 다 지워요. 다 지우고, 기역, 니은, 이랍니다. 디그, 특히 뭐 여기 E, Z, 리얼 이런 식으로 기호를 넣고 이게 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지금 통상, 기선, 직선, 기선 그리고 이렇게 또 도표화로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 저조선, 해리, 통상, 기선, 직선, 기선 또 설명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봐주시고 영공 좀 더 볼게요. 영공이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고이고 대기권까지를 말한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가 우리나라의 지우적 위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앞으로 잠재력이 크다.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위치, 영역이다, 영토다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타적 경제 수여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미부터 볼게요. 의미, 연안국의 경제적 권리가 보장이 되는 해역입니다. 소유권은 없습니다. 나오네요. 국가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범위가요. 제가 아까 계산해드렸어요. 200해리이긴 한데 0해를 뺀, 그렇죠? 0해를 뺀 188해리까지를 우리가 경제 수여고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여기서도 개발할 수 있고요.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 여기까지를 EZ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의하세요. 0해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0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타적 경제 수고를 볼 수 있지만 어차피 여긴 우리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이제 12해리 기준에서부터 여기까지 188해리를 우리가 EEZ라고 한다는 것. 여기 이용은요. 이용은 해양 자원 탐사, 개발 또는 이용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가 바다를 가까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엄밀히 이런 200해리를 다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정할 수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본하고 중국하고는요. 어업협정을 따로 맺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뒤로 가시면 그래서 한일 어업협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하고 이제 생각 넓히게 나오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독도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슨 기선? 통상 기선. 그래서 얘가 아무리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얘가 그래서 일본이 독도는 너희께 우리께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건 엄연히 우리의 영해에 해당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해입니다. 그래서 독도 주변 마지막 거기 보시면 12해리는 우리나라 영해임으로 한일 어업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점. 마지막 독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중요한 것만 적어봤어요.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독도는 주소가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해가지고 동경 131, 북위 37에 위치합니다.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화산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가 화산섬인데 크기로 보면 제주도가 제일 크니까 얘가 가장 먼저 폭발한 화산섬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반대예요. 독도가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 울릉도 그 다음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화산섬이라는 점 알아두시고 독도는 동도와 서도로 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조경수역이 있고요. 조경수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자원. 자원이 또 많고요. 풍부하고. 그 다음으로는 군사. 군사적 요충지이다. 라는 점에서 독도가 중요합니다. 조경수역은요. 이쪽 보시면 이쪽 난류 그리고 한류. 차가운 바다 따뜻한 바다가 만납니다. 독도에서. 그러면 한류성 어족과 난류성 어족. 당연히 생선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쪽에 어업활동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원 풍부.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이 30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는 메탄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는 자원이 매장이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하고도 자주 싸우는 거죠. 니꺼는 내꺼니 이러면서 싸움. 그래서 이런 또 광물자원 매장지이고. 그렇죠. 또 천연가스층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여기가 독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로 갈게요. 옛날부터 독도를 두고 불리는 이름들이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1단원 첫 번째 시간. 우리나라 위치.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 뭐 시간 어려우세요? 시간 구하기? 이거 크게 개의치는 마시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차가 나는지. 그리고 이 경선이, 경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만 주의 깊게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원 04 5 5